2019년 10월 20일 흉가여행 5일차 스타트!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ollow me 밖에서 살짝 느껴봤을때는 별다른 기운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거같아 그냥 그래 정문은 잠겨있어요 보다시피 뒤에는 산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문이 잠겼어 여기 안열려 안열려 오 오 오 . . . . . . .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닌가..? 아닌가..? 잘 봤나..? 어딘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이 꼴을 양심선언합니다 여기 못봤는데..? 미쳤다 여기.. 우와 소름.. 미쳤어 잠시만.. 누구야 너?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지?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지? 두 번째 방금 나한테 그래서 형이라고 했어 형.. 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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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따라다닌데.. 야.. 따라다닌데..? 뭐야..? 꼬마야.. 어딨는데..? 오두가 따라다니다고..? 어..? 누가 따라다니는데..? 어..? 누가 따라다녀..?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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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잠깐만요.. 와.. 미쳤다.. 퀴즈라고 했을 때 그 누나는.. 잠깐만요.. 나 그것만 물어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나 그것만 물어보고.. 여러분 잠깐만요.. 용기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꾸해 죄송합니다.. 그것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누나가.. 누나인지.. 연만지..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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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나가면 따라다닌데..? 아.. 그래.. 누나인가.. 엄마인가.. 나 안 나가면 따라다닌데..? 형.. 안 나가면 따라다닌데..? 형.. 안 나가면 따라다닌데..? 형.. 그 누나가 어딘데..? 그 누나가 어딨어 지금..? 말해와봐.. 어..? 잠깐만.. 미쳤다.. 나 나 나갈거에요.. 잠깐만.. 나 나갈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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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갈테니까.. 나 나 나갈테니까.. 거기 있어.. 나 나갈테니까.. 말리지 마셔.. 다junто?? 거기 이리 가..? 어디 가?! 누구..? 나와.. 나오라고 했어.. 여러분.. 잠깐만요.. 헉? 저 잠깐 그냥 빵꾸하고.. 그냥 빵꾸한거에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너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기운 좀 사그라들면은 조금만.. 하면은 들어가려고 그런거에요 지금 추천타임 아닙니다 일단 나중에 여기.. 혹시.. 누나 지금 여기도 있어? 형한테.. 이름을 알려주려고.. 아니.. 그 위험을 알려주려고 그런거야? 꼬마야.. 꼬마야.. 여기 있어..? 괜찮을게 나와봐.. 꼬마야.. 꼬마야.. 괜찮아.. 꼬마야.. 괜찮아.. 꼬마야.. 꼬마야.. 누나..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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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구... 누군데..? 누군데? 뭐야..? 어디있어? 누나 지금 어딨어? 어디서 보고 있어? 어디서 보고 있어? 어디서 누군로 가르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꼬마야.. 잠깐만x3 꼬마야 너도 혹시 뭐가 위험한거야? 괜찮게 말해. 하지마. 혹시 너도.. 너도 위험한거..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이리와. 나와봐. 도망가지마. 서로 힘을 합쳐야돼. 빨리. 괜찮아니까.. 너 어디있어 지금? 괜찮아. 나 믿어. 나 믿으라니까 괜찮아. 나를 믿어. 괜찮아니까 나와봐. 잠깐만. 누구야? 누구야?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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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야.. 꼬마야? 혹시 꼬마야? 혹시 꼬마야? 혹시 꼬마야? 혹시 꼬마야? 괜찮아요? 아니? 너 아니었던거야? 같이 살자 했잖아. 나와봐. 같이 살아라.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너... 야 이 쉐리야 나 너 좋게 봤어 나 너 좋게 봤어 나 너 좋게 봤어 나한테 이렇게 해 나한테 이렇게 해 야 나 너 참 좋게 봤어 나 너 참 좋게 봤어 근데 나한테 이따식으로.. 나한테 이렇게 해 아따 진짜 안 되겠다 안 되겠네 아 담배고 뭐고 부적이고 뭐고 아니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봤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성교가 뻔히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번만 더 가볼게요 그리고 뷔펜분들께서도 뭐 확인해 들어가면 예 빨리 가서 숙박 확인하고 하잖아요 앤만치 해야지요 여기가 진짜 앤만치 해야지 가서 확인을 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부적을 태우나죠 이건 앤만치가 아닙니다 지금 앤만하면 부탁 다 드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에요 아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Mort 뷔 고게 고게 백 고게